자 이 돈 가지고 괴기 사고 쌀 팔어 괴기를 썰어 넣어서 육죽어 루그룸 11통만 끼리게 우리가 여러 달 굶조리다 한 통석 덜 먹겄나 넉동 빼기 육놀란 놈들한테 뺑들어 앉아 어른도 한 통 아이도 한 통 한 통석을 먹어 놓으니 싯고 찡이 나서 코끝은 머리여서 세주 후국 내리더 죽 말그리 댕강 댕강 흘러내리며 고자배기 잠을 자는디 그때의 흥보 마누래는 잠을 안이자고 흥보를 대하여 여보 영감 잘 먹으니 죄키는 허용하는 이 돈이 어디서 났소 그 돈이 낼 돈일시 우리 골 좌수가 편영영문이 잡혔는디 대신 매맞기로 허고 가준 돈이니 천균위설 해야지 만약 이런 말이 밖에 난다 하면 재치 있는 놈이 반등거리를 헐터니 부디 말 내지 마소 흥보 마누래가 이 말을 듣고 고금 생각하니 중원가잘 몇 푼 팔아먹고 산다는 말이 천지 가득 구부간이 봉봉하여 떳다가 줄고 거꾸라 흘러내리며 아이고 영감 불쌍은 영감 못 가리다 아이고 영감 불쌍은 영감 못 가리다 지구 한 사람 이런 게 쥐어 참부라고 문명ucher 수우라 하나님의 풍락 paying 살살할 공기 질도 흐르보이비니 제발 덕분에 못가리다 횡령령문 혼장 한계를 바꾸고 보이며 종식골비게 든다 비다든가 제발 덕분 가지마오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기로 흐르마오 아침 밥을 치어먹고 기념지를 떠나간다 허이허이 죽을 날 하이며 칠칠자탄 고구난 마리 아이고 아이고 내 신지야 어떤 사람 팔자유 하쿠 대광시로 높은 집이요 후가사루 잘 사는디 나는 무시한 팔자루수 이 지경이 모두 이 지경이 internal 그가 낌던 무시한